문화연을 불렀습니다. 미국의 유명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선정한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가수 200명의 우리나라 가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. 아이오와 정국이 그 주인공입니다. 아이오는 135위에 올랐는데요.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보다 6계단, 그래미 어워즈 8관왕에 오른 롤링스톤은 아이오가 폭넓은 음악 음역대와 강력한 전달력을 가졌다면서 보사노바에서 90년대 실내 팝, 재즈에서 발라드까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강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전국은 191위였는데요. 방탄소년단의 막내 멤버로 폭넓은 재능을 자랑한다. 대중에게 늘 새로운 애드리브와 보컬을 선사한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. 1위는 그래미 트로피를 18차례 들어올린 어리사 프랭클린이, 2위는 휘트니 휴스턴이 차지했습니다.